엘 US 챔피언십 매치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인터콘티네탄 토너먼트 가자 챔피언십 자 이제 토너먼트 갑니다 챔피언십 토너먼트구요 이렇게 해서 1대1 싸워갖고 이긴 사람이 이게 올라오면 토너먼트로 그래서 최종 이긴 사람이 인터컨티네탄 챔피언십에 이제 챔피언벨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세진 느낌이지? 내가 못한 건가? 아니 어이C! 어이C야 뒤통...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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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어! 하어어어? 자! 갑니다! 148킬로! 데쓰더라악!!! 잡혀라!! 젤리 플레이~~ 3 크리커체어 rogue! 어간만에 이긴 것 같은 느낌이야 자 1대1 김재원 대ayрен 현 eines 아 화나는 데 김재원 ㅋㅋㅋㅋㅋ 자 김재현님의 오버룩이 90이구요 와나나가 88입니다 자 바이오맨 캐리 자세 들어서 어! 플랩잭! 자 와나나가 튜먼지를 잡아가는데요 스윙 넥브레이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서 잡아서 오 뭐야 와나나가 좀 잘 쐈는데 자 펀치 터킹 다시 한번 들어서 아 이번에 드네요 와나나 자 들어서 다시 한번 백브레이커 이게 게이지를 주거든요 이거 위험하죠 오 헤드브레이커 헤드브레이커 잡고 다시 한번 바이오맨 캐리는데 아 커포스톱 계속해서 이제 허리하고 등쪽을 노리고 있죠 자 와나나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가고 있구요 어? 자 재원이 속수무제 담가고 있어요 아 피합니다 이걸 공격을 엮으면 기회를 잡았어요 들어서 아 이게 번격합니다 넥브레이커 반격 어 재원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 아 니들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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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브레이커 아프겠죠 다시 한번 김재원 반격합니다 여기서 유쾌한 김재원의 발란이 향을 넌 이미 죽어있다 개뿔 넥브레이커 이렇게 이어나옵니다 와아 자 계속해서 이어서 공격을 이어가는 와나나 자 돌려서 넥브레이커 반격합니다 어? 어? 김재원 김재원 어 넥브레이커 와아 또 킹집병으로 돌아갑니다 와 넥커피스 졌죠? 컴온 원 투 설마 쏘리 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그 진작한 김재원이 맞냐? 아니 여태당하다가 아니 아씨 decisions 꼴끄러운데 땅콩기대 역병구사 자, 체구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복부, 복부 펀치 자, 힘겨루기 자, 역병은 해당이기고 갑니다 아우! 자, 다리를 담아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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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고, 아이고! 스탑! 아우, 이 기술을 쓸 줄 몰랐습니다 자, 기술 진짜 빨리 가요, 이거 아, 포함! 대게 빨라. 이 기술 속도가 개빨라요? 어, 다시 한 번 포함 자, 스핑 아우, 스터너 스터너를 해야 되냐, 이거 뭐라 해야 되냐, 이거를 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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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 아, 초크 들어갔어, 초크, 서브미션 자, 서브미션은 누 Linux에 데미지 상관없기 때문에 바로 게임이 끝날 수 있는지 봐 있지만은, 아, 바로 입납니다 자, 바로 땅콩의 해머리 두라군, 두라군 초크 좋다 자 폭킥 반격 어 기술이 금방금방 들어갑니다 자 로프 너머로 넘길거같아요 그리고 자 잡아서 어어 어 이거 뭐야 넥브레이커 아이고 미들로프에서 넥브레이커 자 여기서 이기면은 인터콘티네들 챔피언십에 도전할 수가 있겠죠 자 헤드시저스 그리고 한방 또 때려줍니다 어 계속해서 압도하는데요? 아니 이게 이게 너무 압도당하는데 이게 땅콩이가 너무 센데요? 자 이렇게 세워서 하지만 아 백파이드라이버로 반격합니다 저 전 그냥 관정중 자 어 있나요 있나요 보고있어요 어 어 이거 위험합니다 톱스톤 어 톱스톤 바이드라이버 오 피지 들어갔어요 자 땅콩이 몰라요 컴온 원 투 와갔다 투 킥아웃 자 해머링 자 비틀비틀 쓰러지고있습니다 땅콩이 자 들어서어어 스éra이 슬람 WiFi 땅콩이 아니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아니 땅콩 심고나서부터 못하는데요?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이러면 이거 역병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격합니다 킥으로 반격 자 돌려서 깃브레이커 다 못관련된거야 다 기술이 다 못 꺾겠는데요? 아아 워워워워 자 상태를 체크합니다 목 꺾인거 아니겠죠? 아 괜찮나보네요 또 목 또 목이야? 아이 목만 무서워 진짜 아니 진짜 목 다 부수네 진짜 야하하하 아 다 슬램이나 뭐 파워 아 피해지 준비합니다 피해지 준비 자 땅콩이 어 들었어요 자 들어 아 지금 반격합니다 오오오 반격합니다 자 들어서오오오 티로 던집니다 야아 야아 자 이거 역병은사 피해지 몰라요 피해지 몰라요 피해지 몰라요 피해지 몰라요 이거 어 아 이거 위험합니다 다시한번 두번째 컴찬 파일드라이버 어 이거 모릅니다 몰라요 이거 어 땅콩이 몰라요 이거 본인 목이 불어질 수 있습니다 자 커버 커버 원 투 땅콩이 어 이 쟀어요 말도 안될 이게 진다고요? 아니 땅콩이가 거기서 3이고 얘가 84인데 아니 모두 예상을 깪고 역병 의사가 올라옵니다 당연히 땅콩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당연히 땅콩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자 다음 울트라 그리드 대 아이작입니다 이것도 봐야겠죠 아이작 이 새끼가 개인적으로 쳤으면 좋겠네요 자 울트라 그리드 캐릭터 다음만 봤고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자 예 자 과연 오 울트라 그리드다 오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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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 새끼 뭐야 울트라 그리드 울트라 그리드 와하하하하하하 어어 우와! 근방 수업 던집니다 우와 힘이 미쳤어요 아니 이걸 encouraged 오 아니 숭 우 너무 큰데? 자 벌써 커버 거의 리버스 STO였죠 강력합니다 한방 한방하게 묵직한데요? 야 울트라 그리드 어떻게 잡아 이거 얘가 올라오면 나 얘 질텐데 얘한테 아니 잠깐만 얘들 다 센데 어떻게 이겨나 자 암바 들어갑니다 암바 성공했어요 자 서프미션 다시 말 일어납니다 아이작 역시 아이작 평소엔 독주가리 정확히 노립니다 자 겨드랑이 겨드랑이 노립니다 자 보스턴크랩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보스턴크랩 이건 아주 안상맞춤인데요 자 심판 뒤에서 보면 아이작 발바닥 보이죠 이걸 일어납니다 허리 힘이 좋대요 하지만 나와줍니다 아이작 아 스탭 밟고 있죠? 기분 좋죠? 하지만 바로 크리스바디 개받습니다! 진짜 개받어요! 아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해? 아니 이 큰 덩치에 큰 힘에 속도까지 빠르다고 하지만 아 뉴르페이안 어퍼컷 아 폼! 끝납니다 자 들어서 아임버티다 터미드롭 들어서 바디 트램까지 오 힘이 돌았어요 아이작 어 Sole 아이작 피기저 hole 어어어Then 아이작 hydration 니졸라 삽쌔라딜스 역 할많은게 역할많은게 자 들어갑니다 아이작 자 울트라 him 몬을 잡았구요 자 뽑은 쪽 시스터 에브게이 off 1 2 울트라 투리ydi 갇았습니다 아야아!!!!! 어떻게 된 이미지 여러분들? 90이 넘어가는 오버레드를 다 줬어요 80대한테 아니 SCB패.. 아니 이게 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아니 아이작에 올라가면 안 됐는데 히X 잠깐만 자 일단은 8강 끝났습니다 4강이구요 하아..씨..벌.. 자아.. 저는 형도 꺾고 올라왔고 김지호는 와나나 꺾고 올라왔습니다 이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아.. 예수시피 봉사구대 아이작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들 땅콩하고 울트라그리드가 90대가 넘어가거든요? 아..근데 꺾고 왔어요 자 일단 저부터 가겠습니다 가만이구만.. 김재원 겨드랑이 끼고 슈우우우우우우 플렉스아 호우우우우우w 오우 어 뭐야이거 뭐야 구라지롱 씨발라마 빠세! 저 브레이커 어어 아니 아무것도 못하죠 자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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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씨발레나저라 오 저꼬 커버 오?! 뭐야 어 김띠원 이새끼 또 씨발 쇼쓰네 이 개새끼야 아이고 아아 제발 케이야 모던님 어디가여 귀여워하여 어 어이 씨발 프랑킹 쇼타잇 뭐야 좋아 어그로 끌어 어그로 하하하하 좋아 나도 불렀다 이 개새끼야 나도 불렀다 이 개새끼야 나도 진짜 이 데이 씨발 코드 브레이크 으아아아아악 이겼다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씨발 드디어 겨우 이겼네 아 나 존나리 되네 진짜 우와 자 여러분들 드디어 결승자 맞습니다 형도기 김재형 꼽고 시즌1에 개새끼들 빌런들 꼽고 인터콘티넬터 여러분들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아 자 이제 발수 jej각 발수 해머링 반격합니다 역병경사 자 둘러소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아 linge 던집니다 하샤 굉장히 아프다고 하죠 저 Linda 여러분들 링 저 줄이 엄청나게 철 철사야 철사 볼끈 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다고 하죠 루프만동만 하더라도 몸에 멍이 될 정도로 되게 아프다고 합니다 자 아이작 퍼스나서 일어납니다 자 이게 내야돼요 아이작 아이작 같은 경우는 올라와서 챔피언도 되고 나랑 싸워서 챔피언도 되고 나에게 복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작은 무선수를 쓰더라도 올라오면 좋겠죠 자 계속해서 목적 이따가 이따가 툰스톤 갈기려고 더 큰 디미 주려고 목적을 이룰으로 노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자 저브레인거 반격합니다 아이작 끝 자 아이고 레그레이어트 자 지금 넘어트리지 못했어요 자 룸브반도 코너로 몰아갑니다 아이자 자 가서 어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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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와 이렇게 날렵했나요 옆에서 벗고 까지 틀어집니다 옆에서 자 아 이게 목적을 데미지를 계속 주게하면 안됩니다 탈종은 되는데 목적 주면은 데미지가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있나요 자 넘어뜨립니다 아이자 반격합니다 아 스톡 밟았어요 아 깜죽깜죽 뭔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싸래기 자 들어서 아 이거 디더 터빅 드럼 자 들어서 아 빠드스레임 자 이제 그럼 가져갑니다 이거 자 들었어요 아 좌회전 아알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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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악! 니조랄 쌉싸라디스 역병맨싱 니조랄 커맨싱 자 아이저 시스터 헤베겔 들어갑니다 자 역병사 반격 못하나요? 아 잡혔어요! 뽀뽀쩍! 시스터 헤베겔 피했습니다! 이거는! 야! 이거를 피합니다! 와! 자! 하지마! 쌉싸내기! 업어치기로 넘어뜨립니다 자! 역병사 만만한 상태가 아니네요 와! 이거를 막아도 되니 자! 이거 아! 이거! 툼스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잡혔습니다! 아이고! 아이저! 발버둥 발버둥! 리버스로! 철척팔드라이버! 레스트! 잇! 피스! 커버링 갑니다 커버! 이거! 원! 원에서 있납니다! 미친! 아니! 무슨! 자! 아이저 다시한번! 좌해저! 아! 저, 누가 올라가도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자 그리고 뒤로 떨굽니다! 자 시그니처 들어갔고요 바로 커버 들어갑니다 바로 커버 커버 원 아이작이 설마! 아아! 초카우터 자 아이작 말했듯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시스터 헤베게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아! 들어갑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갑니다 선금 선금! 자 피니스 들어갑니다 자 과연 과연 잡혔나요 잡혔나요? 자 뽀뽀 에베게인 에베게인 시스터 에베게인 갑니다 피니스 들어갑니다 출혈까지 자 아 갑니다! 아 발버드 오 이거 다시 한번 반격합니다 아이자 영어로 툼스톨팔 드라이버 어! 오른쪽! 왼쪽! 락! 걸렸어요! 자 커버어! 자! 원! 투! 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거 바로 커버어! 원! 기습! 투! 아아! 초에서 벗어납니다 아이작 아아! 명경기 뭐죠? 네그레리언트 피합니다! 하지마 어! 가오잡죠? 아니 개꿀잼 경기 뭐죠? 자! 킥공격! 멀, 머리로 들어갑니다 자아! 자? 이것 강력한 기술로 빨리 이기고 커버랑 가야 됩니다! 자아! 어 Safe! 오 Beth! 어cely 세 번째聊! 어........... 아아아아cards ICKODL hogy 시큰지러 들어갑니다아!! 시큰지러 가요 언니 그리고 오른쪽에어 redef WisD 아SAaggio sä 암! 아! 미쳤네요! 자! 이 시큰지러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아! 아아인드! 하악! 드랍! 자 빠른 커버 이거 질까요? 자 이거 커버! 역병어상! 뭔 일하네요! 투! 야! 아이작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씨! 아이작이 올라왔어! 아니 어떻게 올라왔지 아이작이? 아니! 아이작이 어떻게 올라왔어? 아이작이 Pine-no!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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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나... 아이씨! 아아! 그 짓에 갔던 아이작이 맞냐? 아예, 오로지 나한테 복수하길려고 온 거 아니야? 시발! 안녕히 계세요.